오늘 뉴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 넘게 나오면서 3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모임은 없다고 생각해달라며 만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49명으로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 320명, 국외 유입 2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2명, 경기 69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에서 다수 나왔고 강원에서도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공주시 푸르매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환자 10명을 포함해 1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서울 노량진 임용단계학원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7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수강생 69명과 학원 직원 2명, 가족과 지인 등 지금까지 총 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우나와 침묵 모임, 키즈카페와 군부대 등 곳곳에서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일상에서의 연쇄 감염이 더 퍼지지 않도록 연말 모임 등 일상의 모든 접촉과 만남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0년 모임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번 연말 연시는 대면 모임 없는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변의 고위험군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역량을 보존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이 마지막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방법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올해 안에 국산 코로나19 백신 3종류가 임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코로나19 DNA 백신 한 종이 임상시험 승인됐고, 최근 합성항원 백신 한 종이 임상승인돼 현재 총 2건이 임상시험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목표한 지원자를 거의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시험에 17개 의료 기관이 참여해 진행 중인데, 모집 인원 300명 가운데 292명의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혈장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해서도 임상 이상시험에 16명의 환자가 등록했다며 임상에 참여한 환자와 의료기관, 연구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KTV 이수복입니다.